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에띠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제가 여행을 일주일 갔다와서 시차가 애매하게 바뀌어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펫프렌즈에서 또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해외에서 펫프렌즈 주문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진짜 펫프렌즈 분들은 진짜 할인 좀 그만하세요! 내가 이러니까 돈을 못 모으지. 웬만하면 안 살라고 했는데 극기 빵빵이 12월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버티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펫프렌즈가 또 열받게 쿠폰을 또 엄청 많이 줘요. 여러분 아아아아! 감자님들이 제 추천인코드를 많이 쓰시면 저한테 보상으로 쿠폰을 주거든요. 근데 그 쿠폰이 5,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 쿠폰은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펫프렌즈를 하도 사니까 등급이 높아가지고 쿠폰을 되게 많이 주는데 한 번에 막 만원, 12,000원 이렇게 쿠폰을 주거든요. 웬만하면 고양이 영품은 펫프렌즈에서 몰아서 사는 편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몽사몽할 때 구입을 해서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과대포장 이거는 웰니스 키틸즈 약간 파티믹스처럼 과자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를 산 이유가 원래 2,000원짜리인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고 900원에 떨이를 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꽤 남았더라고? 꽤 남았는데 유통기한 임박이라고 팔길래 사봤어. 잘 먹을래? 이런 거는 제가 먹이 퍼즐에다가 넣어줍니다. 냄새는 거북이 밥 냄새 나요. 후추도 잘 먹네요. 다음은 소독 스프레이 바이러스 버스인데요. 이게 1인당 한 개씩만 개당 9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게 풀어놨더라고요. 청소할 때 뿌리고 물청소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좀 구비를 해놓는 편이라서 하나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패톤에서 나온 테라조 박스 스크래처예요. 저희 집에서는 뀨 그려진 박스 스크래처를 쓰고 있는데 그게 딱 고양이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거든요. 앙탕이랑 후추는 둘이 친하니까 같이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둘이 같이 써보라고 좀 더 큰 박스형 스크래처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어. 아 또 조립이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조립버터. 이거 뭐죠?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박스 밑에 깐다 스크래처가 이렇게 셀프로 접어서 넣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셀프로 접어서 넣으래. 아니 이건 아니지. 집사님들 이제 이런 박스 접기는 아주 마스터를 하셨죠. 제가 고양이 용품을 사면서 이렇게 스크래처를 셀프로 접어서 넣는 건 처음 봅니다. 아 우리 집사님들 이거 접을 시간 없단 말이에요. 고양이 집사님들. 원래 가격이 17,000원이고 이게 할인해서 14,900원짜리네. 크기는 좀 정색이 보시면은 요정도 차이 나죠? 조립에 노이로즈 생겨있어. 정색이 나와줄래? 아 이거 끼우고 있는 동안 고양이 들어가는데요? 아우 나 자꾸 나야 해. 아우 휴식 휴식. 이제 이게 5,000원짜리 박스 스크래처거든요? 판을 이렇게 그냥 끼우면 끝으로 나와있어요. 우와. 우와. 아니 이거. 진짜로 제가 애농이 설사하는 것도 다 참는 사람인데. 욕은 내 저를 제일 빡치게 하는 제품이에요. 아 인사님들 DIY 싫어합니다. 자 이만큼 찢어서 넣었고요. 이렇게. 겉에 테라조 무늬로 되어 있고 색깔이 좀 이쁘다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이. 엄청나게 무거운 박스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박스. 아 이거 안 빠져. 우와. 야 정세가 보좌. 자 이거는 유명한 가필드 모래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벤토모래죠? 두부 모래는 고양이한테 안 좋다고 해서 저도 벤토모래로 갈아탔는데. 또 그거랑 다른 카사바 모래에요. 완전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모래인데. 세상에 현존하는 모래 중에서 완벽한 모래 없는 거 아시죠? 이게 벤토나이트 모래는 쓰다보면 당연히 돌멩이들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가루도 나오고 먼지도 생기고 쓸수록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카사바 모래를 쓰는 거예요. 이 카사바 모래의 특징은 그냥 독동이 방금 동굴에서 캐낸 보석처럼 완전히 단단해요. 대신에 얘네들은 냄새를 아예 못 잡습니다. 냄새를 잡아주는 벤토나이트의 장점과 국기를 잡아주는 카사바 모래의 장점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많이 섞어 쓰고 계신데요. 애동이가 처음 화장실에서 막 모래 파는 영상 있죠? 거기서 나온 모래도 이 하얀 가필드 모래입니다. 사막화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모래 까봤고 저희 앙팡이님은 이것만 드시기 때문에 사후 주류를 한 통을 또 쟁였습니다. 여러 가지 습식들과 간식들을 사봤는데 일단은 쉐바 파우치를 샀고요. 쉐바 파우치는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간식에 가까운 아이들이라서 이건 간식이죠? 아이시아에서 나온 아우야! 이건 신장 안 좋은 애들 먹이라고 약간 염분 같은 거나 다른 성분들이 좀 조정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애들 하도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가끔씩은 이걸 주려고 사봤고 이것도 차오츄르에서 나온 캔인데 차오츄르 제품은 기효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음수량 채우려고 먹이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내추럴 키티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캔인데 아예 자연성분 외에 다른 참가물은 전혀 넣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을 해봤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 인터넷에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캔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그냥 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는 외루바에서 나온 주식 파우치인데요. 이것도 성분이 좋다고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분이 막 엄청나게 좋지 않더라도 그냥 먹이는 편입니다. 이 주식 캔 자체는 애들 수분 함량을 좀 늘려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애들 입맛에 맞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은 완전 가성비 제품 닭가슴살 요런 태비 형태의 닭가슴살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퍼시 캔, 주식 캔도 샀고요. 이것도 탑티어 성분은 아닙니다. 참고 참고. 이거는 진짜 성분 좋은 알모네이처. 이건 간식 캔이에요. 근데 성분 안 좋은 주식, 성분 좋은 간식 하면 뭐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지옥의 분리수거 늪으로 가보겠습니다. 엄마의 아리, 제 토마토 지금 이 논 사 양념장 양념장 쩝쩝 오징어 쌀가루 오레오 파슬리 잘 섞어줍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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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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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를 넣어두고, 조금만 넣어두고, 설탕을 넣어줘요. 핫도그 후추 은근 하나. 마늘. 계란. 양파. 양파. 빵집 볶아줄게요 소금 삼겹살 소금 삼겹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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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ęść 장갑만 elev socially. 간장. 고추. 마늘에 부어줘야죠? 고추. 소스. 간장 면을 넣어서 고춧가루 계란에 넣어 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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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간장 소금 과정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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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